나이스게임티비 다이너마이트 듀오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다이너마이트 듀오를 볼 때는 다이너마이트 듀오 마우스패드를 다이너마이트 듀오 마우스패드 절찬 판매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셔야 해요 다이너마이트 듀오 악성 제공은 아니고 되게 잘 팔리고 있어요 절찬 판매 중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조만간 구하시려고 해도 복구하십니다 이거는 한정판으로 구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안됩니다 한정판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도? 네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건 단마다 정도 내야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요즘 분위기를 보고 있는데 다이너마이트 듀오가 새로운 멤버 구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자기가 들끓고 있어요 새로운 여성분들의 듀오 요청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거에 응하셔야 됩니다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시면 안 돼요 정치인이십니까? 아니 침묵으로 일관하십니까? 아니 단군이 하면 되잖아요 네? 단군이 같이 듀오하면 티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예... 그건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네... 어차피 뭐 다 이제 됐잖아요? 목 졸리고 뭐 주탱이 다 이제 알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어느 정도 마음이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아무껏 효성의 인성을 아니 제가 어제부로 사실 이제 그... 장동민 하차 사태를 보면서 평소에 행실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음... 제가 완전히 그... 해탈모드로 어제 한 번도 남탓과 욕설을 하지 않고 어... 운운하게 방송을 마무리를 다 잘 했습니다 네... 이제는 뭐 주택 이런 건 안 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듀오를 안 하려고 하하하하 솔로랭크는 어? 듀오 안 한다고 바라 하신 거예요? 듀오 안... 다이나마이트 듀오 막방입니까? 하하하하 아 이건 프로그램이니까 음... 야 이거까지 만들었는데 어떻게 안 해 알겠습니다 이건 해야지 수락하시고요 해야지 만들었는데 음... 뭐 변할까요? 하하하하 근데 여러분 최근에 다이나마이트 듀오에서 승률이 좋아요 홀스가 못한 게임보다 단군이 못한 게임보다 단군이 못한 게임보다 더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하하하하 최근에 다이나마이트 지금 홀스의 어떤 그... 그냥 안정적인 그럼요 아 정말이에요 남탓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단군한테 멀어간 적이 없어요 예 객관적으로 단군이 리신을 했을 때 하하하하 그런거죠 인정합니다 네 부정할 수 없네요 하하하하 나머지 단군이 이제 주 챔프를 하면 매우 강력하죠 안정적인 맛을 단군은 언제나 이제 안정적인 하하하하 실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하하하하 뭐하죠? 리븐? 아 리븐이구나 좋네요 어... 탑을 달라고 하네 오픽이니까 무제하는 게 낫죠 네... 제가 닦을 건데요 라고 말하면 혼나겠죠 월하나... 해카림 해카림 좋네요 해카림이 부러워요 뭐 할거에요? 저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리신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리신이요? 음... 그렇다면 나쁘지 않아요 리신 그렇다면 제가 가렌 한번 할까요? 음...괜찮네요 해카림이니까 내 검과 심장은 데머시아의 것이다 가렌을 한번 리신각입니다 탑을 간다고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오픽이 슬퍼할 수가 있으니까 슬프지만 제 리신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블랙데이 맞아서 특공대 가렌 솔로무대 라이어스 영상 만들었잖아요 거기 나오는 특공대 가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저번주 다이나마이트디오에서 가렌으로 진짜 잘했는데 단군 리신 그 판에 패배한 기억이 나네요 음... 뭐 이렇게 언급해도 되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패배했다 이렇게... 아니요 리신때문에 패배한건 아니었어요 근데 굳이 왜 거기에 제일 리신을...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팩트만 정치인이세요? 아니요 팩트만 얘기하는거죠 알겠습니다 가렌으로 진짜 노잼 게임을 했으나 이기면 좋았을텐데 이기면 좋았을텐데 이번 게임 근데 이번 게임 지더라도 저 때문에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게임은 피즈가 모든 키를 지고 있어요 피즈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팀에 필요한 플레이 방템 위주로만 가는 팀에 굉장히 필요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필요한 플레이를 하지 않으셨나요? 하다보면 나도 좀 재미를 좀 찾고 이랬는데 여기서는 다이나마이트 듀오에서는 다이나마이트 듀오에서만큼은 제가 즐김의 마인드를 버리고 팀에 필요한 요런 플레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마인드네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셰니네요 이렇다면 헥카림 정글이란 얘기고 헥카림 정글을 킥뷰 탕뽕님 99개 감사합니다 99개? 구땡 네네 아 구땡 좋죠 역시 탕뽕과 짬짜는 밸런스가 맞아요 어? 뭐지? 헥카림 정글인가요? 미드초가스 아니면 미드초가스의 탑카시 아니면 탑카시 아니면 미드초가스 똑같은 말이구나 뭐지? 어 뭐지? 헥카림 정글에 아니면 초가스 정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조합은 저희 굉장히 노딜 조합입니다 아리가 잘 해줘야 돼요 그러네요 아리가 잘 커야 돼요 아 이거 나 어떡하지? 네 제가 상황봐서 야만의 몽둥이 하나 정도는 아니요 상황봐서 제가 할게요 야만의 몽둥이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공템 가겠습니다 공템 리신으로 제가 공템 가겠습니다 아니 상황봐서 야만의 몽둥이는 야만의 몽둥이는 사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 가는데 우리가 너무 노딜이면 하나 정도는 섞어줘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탑헥카림이고 정글초가스네요 정글초가스? 그렇다면 정글의 승부가 팀의 승패를 가리겠네요 음 정글초가스 정글초가스 근데 그 헥카림 상대로 가렌이 좋지 않나요? 헥카림이 헥카림이 아무튼 라인전이 엄청 세거든요 형을 잡지는 못하잖아요 까불지 말아야죠 저요 일단 가렌이 아십니까? 네 싸우면 저요 사려야지 됩니다 그렇다면 탑을 안 가겠습니다 상대가 정글초가스다 상대가 정글초가스다 음 유채화 텔포 잡기가 좀 어려워서 네 찬가' slow 어젠가 둘이서 동의하지 마시오 탑 다시 돌아갈 거야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칼이니라 미니언 삼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패드립 스타트 좋네요. 차단하면 되죠. 난 속죄할 것이오. 해야할 일을 할 뻔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하오? 발 임팩트가 멋있네. 잔나한테 갈 때. 이 속이 멋있네요. 동요하지 마시오. 동요하지 마시오. 지피찔이 배마샬을 위하여! 잠시 우리에 탐색! 어휴! 미니언 삼성에 탐색! 차단하여! 페인애가 할 수 있다. 죽이니까 돌아와! 고구! 두려워마르 내가 간다 강력을 널 비쇼 비열한 놈들 아 뭐가 이상한거 했더니 오시다가 헷 헬카림 없어? 어디로 가야하오 헬카림 헬카림 이상한데? 헬카림 자꾸 자리를 비우네 헬카림 헬카림 없어? 네 헬카림 없어요 어디갔어? 헬카림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뭐야 이거? 뭐야? 왜? 어 뭐야? 왜? 강타 안써져요 뭐지? 초가 스탑 아 이거 완전 버그네 강타가 써지네 조심스럽게 아 이거 써줬어도 그냥 잡는 건데 아깝네 아깝네 음 감각을 넣으시오 아깝게 으 PU engagement 포거 스탑 와우 뭐 이렇게 쎄 잡아야지 그렇지 나이스 좋았어 우리 정거 우리가 곧 정이다 킬 만들어냈습니다 아리 로밍 좋아요 안죽었죠 좋아요 그럼 바텀도 이득 보겠구만 장난을 주겠고 그렇지 아리 키우는 맛이 나는구만 아리야 그렇지 좋아요 그래 이맛에 아리키워치 내가 동요하지 마시오 지식이가 없어서 지식이가 없어서 지식이 아 소워야지 안죽어 아 한번 뒤돌아 aug 궁 쓸 때 한번 싹 뒤돌아보는 그런 센스를 발휘했다면 잔나가 좋은데 근데? 궁이 안 나갔어 궁이 안 나갔어 전진! 내가 성두에 서겠다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오오오오 고가요 이들이야 궁돗고 있어 과감하게 정의롭게 나이스 아 공포가 괜찮습니다 형 바텀에서 굉장히 이득을 봤어요 전멸 10초인데 아 초가스 미드 낭비할 시간이 없어 위쪽으로 오는데 아 아리가 이쪽에 와드 좀 박아줬으면 좋겠다 제가 할게요 뭐라고? 개소리야 마리가 어디나 봐 하.. 왔대 우리쪽 정글을 계속 놓치네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저거 와드를 잘했나보네 그것도 알아봤네 나괴물이 쥐값을 채우리라 아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해받을게 내가 와드를 두 개씩 사가져 다녀야 하는데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정의로 심판하겠다 힘내보죠 바텀이 잘하고있습니다 타텀이 이겨야되는데 삐지마라 탑 초가스 탑 초가스 바텀 잘 끌고있어요 국왕 폐하의 이름으로 미드톡 시야가 좋아가지고 미드웨어를 끌기가 좀 어렵다 라이저만 하세요 여기거같아 인형을 무너뜨려라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초가스 84 58 초가스 타 이렇게 우리쪽 정글 뒤로 해가지고 와드 해놔서 다행인거 이 보니까 이럴 때 딱 드래곤은 가야되는데 바텀이 초가스 한번 탑 더 올거야 내가 초가스를 탑에 묶어놓게 아 전멸 없으니까 안되겠다 사려야겠다 동요하지 마시오 초가스 타고 초가스 타고 초가스 타고 초가스 타고 해칼이 안보여 틸탈 수 있어 해칼이 틸있어 어디있어 난 비한 시간이 없어 어 됐고 헷갈렸다 싸우지는데 어디로 아 카쉬 아 카쉬 아 아 아 아 어렵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적을 처치했습니다. 미처 날리고 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 frenteとか, 추억입니다. 데마시아의 힘을 보여주리라 오늘 밀었죠 데마시아는 하나다 우리가 굴굴의 선봉대다 조가스가 시야를 확보를 잘하네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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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싸움이야? 텔이 있어서 싸움을 걸어야 되지 않나? 인시걸기가 우리가 뒤에 카시 카시쪽 오픈 궁 한번 point 으으으으으으응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카시만 잡으면 되요. 형님 카시만 막아주세요. 남은 저희가 잡겠습니다. 남은 시스템을 SeoW2 섬, 지주도! 남은 시스템을 아 stab 1대의anners, 저는 내가 구합니다. 이 시스템을 전압하면 힘이 남아 개입니다. 남은 시스템이 500원 end로 지 dull, 저는 공급실을 적정했습니다. 남은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남은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낭비한 시간이 없어 왜 싸워? 어 저기 아리 왜저래 줘야 되네 총체적인 난국이구만 아리가 거의 디딘데 나방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너 자신을 믿어 거기 왜 가 상태를 해롱하네 살렸더니 과감하게 바텀 라인은 괜찮네 다리상태야 아 어차피 이거 안된다 이건 와 형 멋있다 진짜 멋있었다 진짜 멋있었다 대마시아의 힘을 보여주리라 그렇지 낚시로 타 단군의 낚시로 와 아하 낚시 어땠어요 형 도마하지 besig 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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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자라 아이 웃자라 분위기 좋아졌고만 분위기 좋아졌는데 왜 아 처형이고 매영이고 가네 웃자라 분위기 좋아졌잖아 웃으면 되지 그럼 웃자고 하는 게임인데 다 웃었으면 됐지 분위기 좋아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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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도 웃었네 좋아 형 제가 얼마나 미끼 역할을 열심히 했는데요 조각 잡으려고 알았어 알았어 잘했어 잘했어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가렌만 키면 되겠구만 아리와 시어만 잘 먹고 핑하 좀 팍팍 사겠다 내가 질테마나 가야 돼 이거 어때요 이사를 쳤다 이사를 쳤다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근데 나쁘지 않았어 어설프긴 했어도 나쁘지 않았어 어설프긴 했는데 나쁘지 않았어 그렇지 달려들어도 되겠는데 야 뜯지마 뜯지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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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할퇴 있어 아 진짜 아 이제 좀만 더 크면 될 것 같아요 형 이제 괜찮아 지금 상태 아 이거 너무 힘든데 아 이거 너무 힘든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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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했어요 형 역시 한성했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이거 어떻게 해 노답들인데 아 이거 포기가 빨라요 형 누굴 믿어야 돼 우리 편중에 지금 이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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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 40분 가면 이겨요 우리가 용 주고 줄 거 주고 탑라인 좋거든요 얘네가 보니까 라인 관리 좀 못하네 내가 티아면서 가야겠다 그럼 라인 관리 해야 돼요 지금 줘야지 저거 왜가 줘야지 저거 왜가 야 거봐 형 있다니까 괜찮다니까 이거 몰라 여기 실버야 그렇지 모른다니까 바로이다 형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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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닌가 바론인데 이거 내 느낌으로는 바론인데 와 이거 바론인데 하 이거 완전 바론인데 진짜 못믿는데 미나 못믿을 것 같은데 바론 갔어야 되는데 아 늦었다 지금 여기 봤어 무시 무시 아 바론 갔어야 돼 못믿어 까다로우 깜짝 어딧지 뭐딘지 여기 정확한 는 추앙 있다 이거 텐텐 가고 오 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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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용기는 굳건하다 형 나 믿죠 내가 물었잖아 잡기 했어도 내가 물었어 잘 물었어 잘 물었다 그렇지 그렇지 아 이긴다고 했잖아요 왜 찬성하셨어요 좋아 좋아 콜 가시구만 간다잉 내가 바텀라인 딱 막으면 돼 가서 달려서 바텀라인 막으면 깔끔합니다 조금 무리하는데 바론각인데 무리했어 공부렸나? 볼맛이다 죽겠네 왜 죽겠네 왜 죽겠네 왜 무리해 바로 옮잖아 이거 바로 옮기고만 아픈데 괜찮아? 아픈데 괜찮아? 많이 받던게 이거 하시면 딱 한 번만 묻는게 속할 수 없거든요 막았어 막았어 바로 좋았냐 좋았어 이즈가 바텀 막아야되고 그렇지 동요하지 마시오 동요하지 마시오 동요하지 마시오 이즈가 바텀 이거 타ć 막아야되요 우리 으 그 아 기념을 물 없으려라 싸움입니다 지금 그 먹거든요 준비 되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타 하면은 이거 같아요 공을 쏠려고 합니다. 총인을 위해 개념을 무너뜨려! 그부부터. 그부부터. 진짜 쎄다. 진짜 쎄다. 나이스. 나쁘지 않았어요. 잘 큰 나무 잡았으니까 형 컸잖아요. 나이스. 형이 잡았어요? 유지가 잡았어? 잔나가 잡은 것 같은데? 나이스. 정당한 영광을 못 가겠네. 란토인을 가야 되나. 이길 것 같은데? 우리 이즈가. 3대1에서 둘이 죽었으니 할 말이 없네. 쎄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말한 거도 어이가 없네. 아, 가시가무술 가야 되나. 드래곤을 뺏기면 안 되지. 아, 막싸워 우리. 좋아. 전투적이야.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승만층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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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지? 아 인간적으로 이 새끼야 좀 봐줘라 아 진짜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진영을 무너뜨려라 돌격 그 후가 세구나 이제는 반나 왜 그러지 그거 주는거 였는데 그냥 죽이시는가 정조준이랑 쏴봐 이제야 아 믿었지 낭비한 시간이었어 예 믿어오셔도 해야할 일을 할 뻔 저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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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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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가 세거든요 할만한데 이지가 잘만 저쌌되나 따위 좋고 크브 여기 크브 리드 한번 뜯어내고 어디로 가요 개념을 무너뜨려 아 잤나형 어부러신나 에이 개념을 무너뜨려라 아 아 아 아 아 자요 이지가 딜을 좀 못넣네 음 좀 더 넣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깜깜하다 바로나이네 바로나이네 음 음 CC가 있는걸 해야겠구나 어 살려 살려 장난 살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GP 찍으며 백전택 Freeze 거래의 여지로 물 수가 없어서 잎당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와 휙터지 його나 ФIL 아 예 아직 예 경 Isa 아, 우리 따라할 수가 없네. 죽어. 더 가면 죽어. 더 가면 죽어. 총이야. 오, 역시 가렘. 홀가렘. 칼질이 좋았다. 아, 계절풍 좋았다. 이즈리얼 와서 싸워줘. 믿음 들지 말고. 아, 시리얼 좀 싸워주지. 믿음을 내가 막으면 되는데. 여기 싸우고 있는데, CS 먹고 있네. 아, 우리의 희망이 떨어질까요? 아, 할 수가 없네. 아, 멋있게 죽였다. 아, 매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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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틀 asksgar, 왈 presumив 002이다. 그때 해결해보단 경이 할거야... . 뭐야 마치고 양가 야 한개 먹자 이거밖에 없어 어 나밖에 없는데 어 거졌어 그만큼 거졌어 아씨 안돼 아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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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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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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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속 등가 잡았다 아 그렇지 설계 인정 설계 인정 설계 인정 설계 인정 미신을 주고 급으로 취했잖아요 설계 인정 여러분 설계잖아요 결과적으로 나를 죽여 이기고 급으로 취했어 흠 흠 흠 흠 흠 비싸게 희망을 전파하랴 흠 흠 이렇게 되면 안 버려도 되겠다 그럼 가야지 어 이거 모르겠는데 진짜 나중에 풀통 나오고 이러면 나 마절을 할까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맞아 미드 거기 한 명 죽이고 이즈는 포킹하고 아 이거 아리 가죽 만드는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뒤에 애들 오거든요 쓰레쉬가 아마 레드 눈을 죽는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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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레쉬가 잘하네 스레쉬가 잘해요 잘하네 우르프 모드 같아 죽는거야 초염하지 다 잡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즈가 왜 CS 먹지 안돼 안돼 1대로 안돼 포킹해야지 포킹해야지 에이 포킹했어야지 에이 이즈 때문에 졌네 이즈 때문에 졌네 이즈 때문에 이즈 때문에 하하하하하 뭐죠 정치하시는거에요 지금 음 이거 뭐에요 으음 말하겠구만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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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겠습니다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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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꿀잼 아 개꿀잼 니가 재밌었으면 되는 거야 그럼 되나요? 알겠습니다 니가 재미까지 없었으면 큰일 나지 다행이네요 스틸? 진짜 스틸 나이스 어? 아군의 부인공 나를 버리고 아군을 살리다 인형을 무너뜨려라 다이너마이트 2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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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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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주입스럽게 봅니다. 그래프 한번 볼까요? 눈물 날 것 같은데요. 이즈 잘했네. 그레이브즈가 확실히 좋았네요. 아쉽습니다. 다이나마이 듀오 같이 함께 해왔구요. 저희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리신 안하겠습니다. 혼자 하겠습니다. 리신은. 잠시 뵙죠. 네.